우와 저렇게 큰 거 그래? 우와 선물 미쳤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산타 본거지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해피홀리데이! 해피홀리데이! MJ입니다! 최초입니다! 재현입니다! 고맙니다! 야호!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 하실 일일이 있나요? 출근합니다 어 저는 원래 출근 예정이었는데 집에 있어야지 그냥 캐롤 듣기 어어 그냥 기분 좀 내기 밤에는 교촌치킨하고 술집 가서 그냥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뭐 했죠? 우와 일했어요 저도 일했어요 술만 먹었습니다 그냥 계속 술 먹었습니다 맞아 진짜 술만 먹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작년에 그냥 친구들이랑 술집 가서 술 먹은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 같아요? 모텔 가요 가족들이랑 보내는 건 잘 없는 것 같아요 오 없지? 거의 없지? 모텔이 제일 호환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나우면 생일해 자기들 아기들 생일 만들라고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입니다 좋아 진심인가 좋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홀로 집에도 보면 크리스마스 전부터 엄청 중요하잖아 꿈이고 그 시즌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진심이 오면 온갖 크리스마스 키톡이 쏟아나온다 아 재밌네 아 맞네 틱톡 난리 나겠다 그치 오늘은 가장 크리스마스스러운 키톡을 저희가 가져왔어요 오케이 와 연말이야 벌써 연말이야 옷인가? 아 크리스마스 이브래 우와 저기 3개나 있어 심지가 아 귀엽다 아 어떡해 아 기분 좋아 아 저런 거 알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캐럴 틀어놓고 너무 좋아 아 잔다?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? 크리스마스 이브? 7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이거든요 아 7월이면 더워 심지어 이브 저거 못 덮어 아니 일상생활 가능한 거 맨날 크리스마스만 생각하고 살 거 아니야 아 개 진심이구나 진짜 아 진짜 찐이구나 저 사람은 찐이네 그만큼 이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어 뭐야? 어 뭐야? 저런 게 있어? 뭐지? 와 25일만 금색이야 뭔데? 달력이야? 왠지 달력 같은 느낌인데? 어 크리스마스 첫째 날 열어서 선물 받고 이러는 건가 보다 저날 전용 화장품 어드벤트 캘리더라고 하는데 아 달력이야 저게? 12월 1일부터 크리스마스를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하나씩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아 어떡해 와 기분 좋아 나 갖고 싶어 저거 아 하나씩 빼는구나 와 그럼 12월 내내 진짜 기분이 좋은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12월 내내 크리스마스인거지 내내 선물 받으니까 거의 저녁 기다리는 병장 느낌 하나씩 줄게 아 하나씩 100일 깨졌다 아 100일 깨졌다 두 자리다 수르타인데? 저 정구 같은 거 아니야? 파이어 힌트 호흡 그르네이드 카운터 스트라이크다 이거 소리 그르네이드 오 뭐야 제임스 찰스 씨 저 사람 본 적 있는 거 같아 유튜버 집 할 때 막 뷰티 유튜버 내가 생각했던 크리스마스 파리 엄청 꾸면네 아 맞아 맞아 하이 웰컴스 마이 홀 하면서 맞아 맞아 저거 막 하나하나 자기가 이렇게 다 하는 거야? 와 나 근데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와 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거 한 일주일 동안 해야겠는데? 저런 데서 파티하면 진짜 크리스마스 같겠다 몸 행복할 것 같아 나 초대해주세요 또 또 또 위에도 그르네이드네 남자친구인가? 오 기대되는데 어떻게 보냈어 진짜 크리스마스다 와 재밌겠다 근데 왜 옷 벗고 있나? 핫해졌어 진짜 크리스마스네 크리스마스 나 너무 마음에 든다 선물이네 선물이다 선물 달콤한 크리스마스로 보내겠다 처음에 던지고 찍어놓고 다 꾸민 다음에 다시 찍었을 거 아니야 그 과정 너무 귀엽지 않아?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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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가 기대돼 저걸 뱉어? 와 저렇게 큰 걸 그래? 나무 얼마나 아팠을까? 야 뭐야 진짜 크다 벌레 나올 것 같아 나오겠지 어? 진짜 나무야 저거? 진짜 나무 같은데? 와 근데 진짜 크다 저거 집 안에 들을 수 있는 그 집이 신기하다 나는 집이 층고가 엄청 높나 봐 어 왔네 엄청 높네 층고가 와 진짜 개쩐다 너무 큰 거 아니야? 와 나 진짜 저거 약간 궁금해 나중에 완성된 거 어떤 건지 오오오오 너무 예쁘고 화려하겠다 응 나무도 엄청 신중하게 골랐을 거 아니야 근데 저 정도면 밖에 트리를 세우는 게 낫지 않았을까? 저 나무가 살아있는 채로 아 그거일 수도 있어 플렉스 우리 집은 층고 높다 아 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 같아 우리 집은 높이부터가 마이하우스 와우 아 네이버 우와 우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와 다른데 와 옆집이 저렇다고? 저거는 산타 본 거지 아이가 저기는 저건 노래동산인데 거의 어 옆집이 진짜 찐이네 와 이거 개부럽다 저기서 산타 나무가 출근할 거 같다 옆집에서 우리 집 창문 이렇게 딱 열봐서 옆집 보면 음 크리스마스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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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기 그냥 축제 아니야? 축제 같은데? 맞지? 저거 그게 일반 가정집 아니지? 와 진짜 완전 미니언즈밖에 없네 진짜 광팬인 같다 저거 전기세 어떻게 해? 2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? 진짜 팬이네 광팬이네 완전 덕훈 같다 귀여워 저런데는 밖에도 저렇게 예쁜데 안을 어떻게 꾸며놨을지도 궁금해 그러니까 그렇죠 기대된다 미친 40시간 동안 뭐 한 거? 이건 그린치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? 초록색이면 초록색이면 와 뭐야? 아 뭐 코스튬 만드는 건가 보다 아 그런가 보 어 뭐야 마법사야? 어 뭘 만드는 거야? 어 뭐야 그린치다 진짜 그린치다 어 진짜 그린치다 어머 어머 어 뭐야? 크레스마스 요정 이런 건가? 아 그린치? 맞다 맞다 와 이건 할로윈 아니야? 와 대박이다 진짜 금손이다 어머 이거 진짜 금손이다 할로윈인가? 그러게 약간 할로윈에 써도 되겠다 그린치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맞지? 응 이거는 할로윈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거죠 어? 환불이야? 어 하나만 주세요 나 줘 와 와 선물 미쳤다 와 근데 포장돼 있어서 더 기분 좋아 뜯기 전 기대 설렘 저 정도면 거의 기념품인데? 어 샵이다 샵 어 뭐야 차 이렇게 꾸면? 내 동생들 쪽팔리게 만들기 아 쪽팔리게 하려고 동생 쪽팔리게 하려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아 나 내 언니가 저런 짓을 싫은 거 같아 아 쪽팔리게 하려고 부끄러워서 누워 아 쪽팔리게 하려고 아 쪽팔리게 하려고 뭐야 짓이야 의자 앞에서 딱 흘리기 12월 1일부터 저렇게 투팔리게 하려고 아 둘 다 귀여워 선물이다 아 강아지 선물이다 으 너무 귀여워 너무 아 깜찍해 미쳤다 아 진짜 귀엽다 아 깜찍해 아 정말 귀엽다 어 난 이게 베스트인 거 같은데 너무 귀엽다 진짜 베스트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너무 귀여운 게 가만히 있는 게 너무 귀여워 행복해졌다 방금 응 강아지가 최고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틱톡들 보고 내가 봤거든요 변화하는 거에 놀랍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꾸미는 거에 많이 좀 신경을 쓰는 나 지금 크리스마스야 어 나 지금 크리스마스야 어 같이 저기 틱톡 한 사람들이랑 들이고 있어 어 나도 크리스마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데 응 이거 보고 조금 기다려지는 느낌 응 되게 설렌다 되게 재밌다 아 왜 이거를 축제처럼 뭔가 하는지 알 것 같아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아마 크리스마스 8호 히트를 드릴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응 꿀 먹고 과정하고 일단 옥수수콘 알람 설정 해놔서 띠링 하면 이걸 보고 있지 않을까 나는 집 꾸며 봐야지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제 막 전구 달고 그러고 어 크리스마스 끝났다 쓰레기는 너무 많네 너무 많네 그래서 한 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고생들 하셨고 그 연말이라도 좀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히 빨리 크리스마스가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눈동이 일어나면 크리스마스 이길 해피홀리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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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GHB yeah yeah M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바이 빠바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treet 고생하셨습니다 병원